네 애정은 사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초보자 때는 애정은을 보든 뭘 보든 3장이나 4장으로 다 해결을 하시죠. 애정은을 4장 카드로도 충분히 물론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짧다 보니까 짧게 끝나요 상담이. 그래서 때로는 이게 전부예요 하고 좀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관계성을 볼 때는요 내가 헤어질까 계속 만날까를 막 고민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헤어지게 되는지 아닌지만 딱 얘기해 주면 되는 그런 짧은 상담으로 충분할 때도 있지만 관계라는 게 그렇게 yes나 no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고 지금 어떤 게 문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흐를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조언까지 곁들인다면 상담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상담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담료를 어느 정도 받으려면 정말 3장 가지고 몇 마디 하고 끝내고 돈을 받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자 물론 매직세븐으로도 애정은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장수가 좀 많아지는 경우가 켈티크로스죠. 그래서 켈티크로스로 여러분이 애정은을 볼 수 있는데 그 카드 역시 어때요? 어떤 사람이 질문자인지 어떤 카드가 상대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배열법이 9장 배열법인데 또 이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배열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. 앞시간에도 했던 그 상대를 뽑고 나를 뽑고 관계를 뽑는 쉬운 배열법을 하나 더 사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의 9장 카드를 이번 강의에서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 첫 번째 질문 보시죠. 이 질문은요. 여기 보시면 애정은에서 40대 중반 여성이라고 되어 있죠.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선 설명을 안 드리고 배경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카드를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배경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약간 배경 스토리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배열인데 어떨 때는 상대방이 배경 설명 구구절절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읽어서 읽어봐라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질문자는 40대 여성입니다. 중반의 여성이고 지금 어떤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보통 저희 할 때는 어땠어요? 상대 먼저 뽑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상대 여기가 나, 관계 그럼 이건 뭘까요? 상담사가 뽑았어요. 마스터 카즈입니다. 자, 딱 보니까 여기 전체를 보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뭔가 뭐가 나왔어요? 여기. 함께 가는 가족 카드가 나왔네. 함께. 이사 가는. 그렇죠? 우리 함께. 이사 가는. 자, 여기 또 가족 카드가 나왔네. 그렇죠? 그러게 보니까 어때요? 이 두 개를 딱 보니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아이가 나오고 여기도 아이가 나오고 가족이 함께 가는 거니까 이제 물론 이런 경우에는 또 재혼 카드도 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이 경우는 이분이 재혼은 아니었어요.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랑 정리하고 이제 만난 사람하고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딱 봤을 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딱 봤을 때 뭔가 어떻다? 빨리 진행되고 있다. 뭐가 같이 합치거나 같이 사는 것이 또는 결혼이. 그렇죠? 그것 때문에 남자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? 돈이나 이런 거를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. 여자 카드 딱 보니까 나는 여기 지금 약간 뭔가 돈으로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어요. 진행하는 과정에서.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바쁘거나 또는 이거는 동떨어지게 돈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나는 여전히 어때요? 일이 되게 바쁜가 봐요. 할 일도 많은데 돈 버는 일이죠. 그러면서 또 이런 어떤 관계에서 결혼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일도 바쁘고 또 이거 신경 쓰기가 쉽지 않다.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분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랑 헤어진 직후 남자는 총각인데 나이가 이렇잖아요. 동갑 가까운 두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거의 뭐 좀 있으면 50이 되는 두 사람이 다 둘 다 초혼입니다. 초혼인데 결혼을 하려고 그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자 이 카드. 뭐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냥 빨리 같이 살자 남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남자가 어때요? 돈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진 않아요. 페이지로 표현됐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모아놓았거나 돈을 지금 많이 들고 있으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제 카드 뽑았을 때 직전에 많이 다퉜다 그래요. 이 카드 그 다음에 소드 카드 나오면 이게 어떤 카드가 되냐면 소드6는 가족 간의 의견 충돌돼요. 그래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. 의견이 안 맞아. 자 남자친구하고 둘이 의견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냐하면 보니까 남자친구는 뭐 말 잘 들을 것 같아요. 남자친구랑 의견은 괜찮은데 가족과 의견이 안 맞아서 등을 돌리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. 그런데 의견이 안 맞는 가족끼리 의견이 안 맞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남자 쪽의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식을 서두르면서 결혼을 제대로 좀 성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는 이제 번거롭고 싫다는 거죠. 그래서 등을 돌리고 갔죠. 그래서 남친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난 신경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딱 보니까 결혼 준비할 때 돈 필요하죠. 그런데 여자가 지금 고민하죠. 돈을. 자 이 카드는 어떤 카드예요? 부동산. 그죠? 부동산. 또는 어떨 때는 대출? 대출도 돼요.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돈은 있어요. 그죠? 이 여자 돈이 없는 여자는 아닌데 돈 때문에 고민하니까 어때? 있는데 묶여 있는 거죠. 뭐에? 부동산에. 지금 빨리 돈이 있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싶은데 돈이 묶여서 고민하고 있어요. 집 팔려야 되는데 집이 빨리빨리 안 팔려요. 그리고 자 결혼을 얘기하는데도 일하는 카드가 나왔어요. 일 열심히 해야겠어. 어떻게 하려면? 돈을 모아야 되니까. 그 이유는 남자가 페이지 펜타클이니까. 남자가 어때서? 남자가 어때요 지금? 돈이 없잖아요. 돈이 없으니까. 내가 아직 돈 벌어서 돈 모아야겠네? 라는 거죠. 그러면서 시무룩하죠. 왜? 나 돈 벌기 진짜 싫은데 이 친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? 더 쉴 수가 없이 더 열심히 해야 돼. 왜? 결혼했으니까. 이 돈 더 필요하고 또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욕심이 생기니까 돈 더 벌고 싶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. 부인이 버는 돈은 이제 모으기로 했고 여자가 버는 돈은 저금하기로 했고 저금 남자가 번 돈은 그냥 쓰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빨리 찾아야 돼요.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남자 카드가 떴잖아요. 물론 일 열심히 해서 돈 모아야지 돼요. 되는데 동시에 왜 갑자기 여기에 남자 카드가 떴지? 또 마법사 카드도 뜨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이미 둘이 사귀고 기정사실이고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집을 벌써 합쳐가지고 같이 이 여자 집에서 살기로 했거든요. 여자 집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굳이 여기 마법사 남자, 남자 카드가 왜 뜰까? 그럼 이거는 다른 남자일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 오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직전에 헤어진 바로 누구? 그리고 동거했던, 동거남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난 아직도 어때? 너한테 달려갈 거야. 이거죠. 그리고 뭔가 선언하는 거죠. 뭐라고 했을까요? 돈 많이 벌면, 안정되면 내가 다시 연락할게.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지금 잠깐 헤어졌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? 조금 머리 아파하는 거죠. 왜? 이 남친한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지금 결혼한 남자한테 옛날 남자친구가 전화한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말 못하는 고민에 이게 나 혼자 소가리하는 약간 비밀스러운 고민 이런 것도 돼요. 예를 들면 여자분이 돈 문제 이거 나오잖아요. 그럼 남편 몰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. 그래갖고 돈을 못 받았어. 이게 막 말을 못하고 전전긍긍. 또는 내가 남편 모르게 어디다 투자를 가가지고 손해를 봤어. 그래갖고 막 빚이 있어. 근데 말 못하고 전전긍긍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둘 관계를 봅시다. 둘 관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. 자 둘 어때요? 아 너무 행복해. 이거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예요.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컵으로 나오고 또 그러면은 자 우리들이 그냥 마음이 잘 맞아요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육체적으로도 잘 맞고 그리고 어때요? 즐겁다는 뜻이. 만나면 즐거워요. 흥겨워요.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시고 노는 카드예요. 그래서 둘이 만나면 노느라고 정신이 없대요. 노는 걸로 주기 잘 맞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?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거죠. 돈 쓰면서 되게 소비적인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투소도 나왔잖아. 뭔가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귀 닫고 싶어. 아 막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있는 거죠. 그게 뭐예요? 아까 얘기한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친척들 다 부르고 성대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결혼식을 그러나 나는 그게 싫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까지 결혼 안 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였다고. 이렇게 막 집안 식구끼리 얽히고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너무 싫대요. 그리고 결혼식은 자기는 안 해도 그만이고 되게 그냥 간소하게 친구만 불러놓고 좀 조용히 하고 싶다고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관계에서 이제 이 마법사 카드가 나왔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다른 남자도 되지만 또 동시에 어때요? 이 사람의 그 남친 지금 만나는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도 되겠죠. 그래서 어때요? 여러분 그 남자의 성향이 이렇다. 성향이 이렇다는 거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? 같은 카드 배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고 한 카드가 두 사람을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. 그러니까 어떤 그 옛날 남친이 전화하는 것도 맞고요. 그것도 맞고 또 이 남친 성향도 현재 남친 성향도 이렇대요. 말이 너무 많대요. 아주 말 들어주는데 지칠 정도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? 말을 막 앞세우죠. 말을 앞세우는데 약간 허언이라고 할까? 허풍이라고 할까? 조금 지나친 자신감? 과도한 자신감? 너무 자신감에 차있는 모습 그러면서 어린애 같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들어주잖아. 마법사. 들어줄 겨를이 없죠.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연결해서 나왔으니까요.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이 남자의 마법사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당분간 어떨 것이다? 골아플 것이다. 좀 속 좀 썩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마 굉장히 둘이 지금 좋아가지고 거의 뭐 너무 너무 좋아서 난리 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이런 성향 때문에 살짝 좀 힘들어 하는데요. 앞으로도 아마 이 사람이 약간 아마 실제보다는 본인이 말하고 내세운 것들이 좀 과장됨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어때요? 스트레스는 받을 것이다. 어쨌든 결혼은 했어요. 같이 이제 살고 이러는 거는 기정사실화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으로 결혼 후에 같이 살면서 여자분이 속을 좀 썩을 것 같고 여자분이 어때요? 결혼하고 나서도 역시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어때요?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남자분은 이렇게 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아마 돈의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결국은 여자분이 아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저금하고 조금 돈에 관한 스트레스도 좀 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둘 관계가 이제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걸 자제를 하려고 하겠죠. 약간 남자의 성향에서도 이렇게 좀 과소비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도 살짝 좀 스트레스를 좀 받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아홉장 배혈법 좋습니다. 이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헤어지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이제 이런 카드들이 이렇게 명확하잖아요. 그래서 둘이 천생연분으로 운명의 짝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조금 아마 다른 문제들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. 약간 여자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있을 것이다. 라고 보여지고 이 카드 뽑았을 때 바로 직전에 헤어진 남자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.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 그 마음이 되게 안쓰럽고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애정은 이미 떠났지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착한 남자였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돈 많이 벌면 너한테 연락할게 하는 게 거기다 대고 내가 결혼해라는 말도 못하고 그 상처받을까 봐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? 그러면서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본인도 좀 속상해하는 마음이 여리다는 뜻이죠.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 배열입니다.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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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